안녕하세요.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. 오늘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인데요. 이나모리 가조의 또 다른 정말 유명한 책 중 하나죠. 이 책에서는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활약한 개몽사상가의 저서가 몇 번 인용이 됩니다. 그의 저서 생각하는 그대로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요.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눈앞의 목표든 인생의 목적이든 때 묻은 사람보다 훨씬 쉽게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. 깨끗한 사람은 때 묻은 사람이 패배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끌이는 일에도 태연하게 도전하여 너무나 간단한 승리를 얻어가곤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는 젊을 때는 하는 일마다 다 안되었다고 하는데요. 실패를 하고. 근데 단 한 번 잘 되었을 때가 집안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도와서 종이봉투 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 사업은 엄청나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일은 내만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어서 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가장 성공의 큰 요소 중 하나가 이기가 아니라 이타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은 크게 성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책은 여러가지 사고방식이나 배울 점이 또 상당히 많고요.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구갑니다.